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첫 임시회에 임기일치조례안, 이른바 알받기 인사금지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선출된 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민선 8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임기일치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조례로 전국 첫 발의입니다. 정무종책보좌 공무원 임기는 새로운 시장 임기 개시 전 종료하고, 출자 출연기간의 장 또는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종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소위 알받기 인사의 폐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전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임기일치조례안은 다음 주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유사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 8개 첫 조직 개편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3실 9국, 2본부 86과로 재편돼 혁신청장실과 미래 ICT국이 신설되고 일부국이 통합됩니다. 또 시사나 사업소와 공공기관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 전부터 반대와 기관장 줄사태가 이어지는 등 속전속결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개혁안이 거침없이 직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